언젠가 나랑 같이 저 녀석을 만나러 가자 피카츄, 여기로 들어와 왜 몬스터볼에 안 돌아가는 거야? 피카츄, 넌 내가 싫어? 피카츄 피카츄, 난 네가 좋아 피가? 피카츄, 이 넓은 세상엔 아직 내가 모르는 포켓몬이 많구나 내가? 결심했어 질색 좋아, 배틀할 거야 괜히 봉잡기는 곧 폭풍우가 올 거야 무지개는 금방 사라지지 소년소녀여, 서둘러라 너와 나 함께라면 우리의 책 여기에서 시작되는 수많은 모험 인간과 포켓몬의 운명을 지험한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? 로켓단이야 모두 한꺼번에 잡아야지 우정이란 건 포켓몬을 약하게 만들 뿐이야 자, 가라! 모든 포켓몬 팬들에게 바치는 20주년 기념장 극장판 포켓몬스터 서로 정했다 2017년 12월 대개봉 조금방 사라지지